알렐루야 오늘 함께 성도의 기대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다르게 또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바울의 기대와 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대와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대와 기도 또 기도와 기대 이 두 단어가 사실 말뜻은 서로 다르지만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성도라면 기대에서 시작한 것이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획과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기대를 기도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뒤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기도를 한 뒤에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이루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루어주신다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에베소 교인들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았지만 뒤늦게 부른받은 그 에베소 교인들이 아직 그 영적 성숙이 더딘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성숙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전문맥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처음에 그 서두에 무엇에 대해서 썼냐면 바로 복에 대해서 그 말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맨 처음 신일교에 와서 설교했던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을 자녀라는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바로 창세전에 그 에베소 교인들을 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셔서 하나님을 그들이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우리들은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깨끗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됨과 거룩하게 됨을 통해서 또한 이것을 그냥 거져 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사랑에는 목적과 뜻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그것도 모잘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찬양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과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문의 1장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주 표현되는 설명인데요 3절과 6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2절과 14절에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을 찬송한다 이러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설명 이후에 이제 사도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들려줍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바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라면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어떠한 기대를 가져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며 또 이 모습을 저는 사도바울의 그 회개의 장면 담혜색 도상에서 회심했던 장면을 비교해 가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기대와 기도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말씀 1장 1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램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에 있어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 앞부분이 나오는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어야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개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설명도 우리가 들었겠지만 조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줘야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도의 아주 유명한 인물인 간디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인도의 간디가 그렇게 성경을 자주 봤다는 이야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그렇게 읽은 이유에는 단지 다른 종교의 경전이어서 자신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 읽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그는 참된 진리의 말씀 유일하신 여우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존재를 이처럼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인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자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고 또한 그는 지식적으로 가말리엘 문화 그 안에서 아주 열심히 유대교에 깊이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바리세인으로서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사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주 단편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죽은 율법과 그 조문에 묻혀버린 장로들의 조문에 묻혀버린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와서 만나 주시기 전까지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격을 몇 덕을 하고 내가 성경을 암송을 하고 신학을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희미합니다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맹인과도 같은 존재여서 더듬거리며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러한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계시만 오롯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임을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나와 함께 있었던 그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에베소 교인들도 동일하게 알도록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나의 형제들이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믿는 가족을 둔 우리 성도인들의 기도 제목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와 그의 기대처럼 더 깊은 하나님을 알도록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도록 더 높으신 하나님의 그 위험을 알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을 다른 이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대와 기도 그 두 번째는 바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 소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복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전문맥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그 전문맥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로서 딸로서 부르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밝히사 한번 우리 성도님들 다메색으로 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색으로 다메색에 있는 그 예수님의 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다메색에 가는 그 길에서 정우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비치는 그 빛이 나타납니다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본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그에게 있어 그 눈이 먼 곳, 그에게 어둠, 그 깜깜함은 그에게 있어 진정한 빛으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다메색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 그의 눈이 띄어졌을 때 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을 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사울, 과거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자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뒤집어졌다는 표현이 아주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교 행동대장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그 목적에서 완전히 뒤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고 뛰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빛을 보았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 나의 그릇, 나의 택한 그릇,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 눈이 밝혀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그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까? 우리는 언제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혹시나 아직까지 그 눈이 감긴 채 아니면 아직 그 눈이 덜 뜨인 채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띄어줬던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뜨거운 사랑을 주셨던 그날을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방향성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저는 이것을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 상속받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권적인 개입으로 나의 삶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간절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입니다 세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세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기대와 기도는 바로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세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두번째로는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시는 그 소망과 상속자가 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좋은 것임을 아는 것 그리고 이제 세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심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대와 바람은 사실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전에 읽었던 보율 기독님에서 아주 잘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땅에서 하늘로 올리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을 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앉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현재와 과거 그리고 장차 오는 그 미래에서까지 모든 이름, 어떠한 이름도 그 예수 그리스보다 더 큰 이름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바울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또한 그러한 영광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좋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미사 요구를 붙여도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사도바울보다는 잘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을 표현한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사도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과거에서도 현재에서도 미래에서도 없을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사도바울은 너무나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세운 그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편이 되시는 분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일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이제 진짜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유초등부를 맡았었는데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올라온 8살짜리 아이들에게 저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숫자들을 한번 말해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500, 뭐 1000 그러면 옆에 있는 어떤 친구는 뭐 만, 뭐 10만 이렇게 자신들이 들은 그러한 숫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의 심리가 뭐냐면 어떤 친구가 더 큰 숫자를 말하면 자기는 그 숫자에 덧붙여서 더 큰 숫자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쟁에 붙다 보면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쟁 속에서 가장 이기는 그러니까 가장 승리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아십니까? 그 높은 숫자를 말하는 친구가 아니라 정확하게 아주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친구가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가 제일 큰 친구가 가장 큰 목소리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숫자를 말하는 친구가 제일 그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큰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늘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에 열중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아는 그 작은 것에만 소리 높여 부르는 그것이 전부인 우리들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주 큰 목소리로 악을 쓰며 기도하는 게 전부가 아닌데 깊이 알고 싶은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느끼고 싶은 예수님 더 느끼고 싶은 성령 하나님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큰 것과 나의 목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과 나의 모습이 크게 드러나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에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